제가 지금 무슨 무대를 준비하고 있죠? 아, 왔습니다. 혼자 하세요. 아아! 맞혔습니다. 말을 하지 마음이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요. 승민 아이엔 방입니다. 맞습니다. 제 옆에는 좀 못생긴 친구가 있고요. 지금 잔뜩 귀여운 척을 하고 있습니다.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저희가 지금 뭘 할 거냐면요. 폰게임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. 시간이 잠깐 떠가지고 한번 해볼까요? 네.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못해요. 맨날 먼저 죽고요. 그 다음에 땀 탓을 합니다. 할 말이 없죠? 그쵸? 할 말은 내가 왜 시작했어? 아, 계속 부딪히네 여기. 벌 받은 거야, 어? 나 놀려서 벌 받은 거라고. 놀린 게 아니라 난 팩트를 얘기했을 뿐이에요. 거기다 냅두고 여기 형 침대에서 찍으면 되지. 그러면 나 반바지 입으면 안 돼. 형, 반바지 입어. 스테이 반바지 입어. 안 돼, 안 돼. 아니, 이렇게 하면 너가 안 나와. 나 여기 있으면 나오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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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뭐하자. 어떻게 해야겠다. 현진이 형 부를까? 현진이 형이랑 같이 하자. 지금 부른 걸까? 인호 형. 인호 형. 인호 형 하긴 하는데 요즘 또 안 하는데. 못해서 그런 거야. 게임 시작. 시작! 아무리 생각해도 방 구도가 잘 안나오는 거야? 괜찮아? 여기 있다던거 카메라 알? 지금 괜찮아? 너 얼굴이 너무 안나오는데? 괜찮아 얼굴은 충분하네 꼼꼼하게 나왔네 좋은 거지? 깜짝이야. 생매, 생매! 먼저 죽지마. 됐지? 형이 살려줬지. 반생킬에 죽었지. 내가 키트 줘도 죽잖아. 살려주고 키트 한 번 줘도 죽잖아. 아니, 그럴 수 없어. 하지 마, 그러고. 하지 마. 응? 하지 마. 하지 마. 어? 못 나니? 나 태워가.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? 안 먹죠, 이거. 나 태워가. 오토바이 찾았다. 안 타? 안 타? 위에 탈래? 응.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할 거야? 이길 거야. 다음 종교 보고 올게. 여기가. 여기가. 형 옆에 있을게. 엎드려 엎드려. 어디 가? 여기 갈 거야? 아니, 여기? 예! 승맨! 형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. 나쁜 말이 나올 거예요. 여보세요. 나쁜 말이요? 어. 뭐라고요? 형한테 가야겠다. 어, 어디 갈 거야, 근데? 몰라, 그냥 달리려고. 오! 오마이 갓! 일로, 귀여워. 일로, 일로, 일로. 그냥 항상 내가 먼저 쓰면 돼. 나 아무것도 안 해줄지. 으악! 쓸 내용 있을까? 아, 빨리 들어가. 아니, 아직 안 들어갔잖아. 아, 이상하나. 이거 껐다 켜봐. 소스는 길드가 뭐야? 몰라. 조진됐다. 어? 조진됐어. 아, 진짜? 몇 기간 돼? 별로 안 돼. 자, 여기서 두려워하자. 두려워. 대비해. 대비해, 너가 하는 거. 시작해, 그러면. 말 안. 말을. 넌 말을. 넌 말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두려워, 합작 규모를 보여주자. 응? 응? 아자, 아자. 아자, 아자. 야, 빨리. 어디 갔 거야? 야, 빨리. 이리 갔어. 야, 따라와. 아니야, 봉이하고. 말. 말을 하지, 왕이야. 따라와, 치킨 먹을 수 있으니까. 통신한 똑바로 해. 니가 통신한 치킨 먹여주겠다. 고맙습니다. I'll show you. 너 수루테 한 번 찾아보는 줄 알았어, 이제. 수루테는 저걸 종이기 위함이 아닙니다. 서로를? 아군은, 아군을 참 교육시켰는데. 응, 너. 어, 교육시켜줬어야 했는데. 아! 아, 그렇지. 네. 나 은수도 안 있어. 괜찮으세요? 맨날은 리버풀? 응? 어떻게 해라. 이게 왜? 그러면 안 돼. 안 돼? 그러면 안 된다고. 왜? 사람이 부지런하게 살아야지. 뭐야? 어떻게 해? 다시 해야 돼. 이걸 주무세요. 어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 그냥. 이현이 왔어? 이현아. 오늘 형들은 오늘 악당돼서 더 이상하나? 나 그냥 앉아줄게. 다시 가. 다시 가. 이현아 즐겨. 이현아 형들은 너한테 관리 좀 안 줬으면 좋겠어? 이현이 심의에 걸립니다. 아 이리 와. 윙! 소원입니다. 여기다. 아! 공공 끝! 이현이. 이현이. 제가 잘 먹어야 되는데. 이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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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태프 어떻게 생각해요? 무대에서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만 하고 갈까요? 아니면 그냥 아예 무대에서 생화로 그냥 무대에서는 메이크업 꼭 필요해요 아티스트 아이고 이거 쓰지 마요 아 이상해 어 이거다 내가 그린 나비 아 나도 그림 그릴 거예요 적당히 화려한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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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민씨 어 봐주셨어 와아 방금 눈 화장을 해서 그런지 확실히 눈매가 살아있습니다 또 저의 제가 또 이제 광해자의 출입 금지의 백두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스트레이키즈의 탈의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백두어죠 스트레이키즈의 탈의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우리 현진 씨의 속살 공개가 아아 어렵습니다 어렵네요. 어? 이은 씨! 어? 오늘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요. 야하하 진짜 뭘 찍어. 내가 옷 입혀줄게. 뭘 옷 입혀줄게. 옷 입혀줄게. 아이! 옷 입혀줄게요. 들어가서 찍어도 돼. 이거 하면 돼. 아 여러분들 아쉽게도 현진 씨의 속살은 공개하려면 빨리 갔어야 되는데 제가 한 발 늦어버렸습니다. 아쉽네요. 잠깐 먹도록 하죠. 안 웃어도 했다. 그러자. 오, 하늘야. 아, 하늘. 안 돼? 아, 뭐 하늘 자꾸 찍어. 자연스러운 색. 응. 사샷. 보지 마. 이은이 속이 속살이 많이 보이네. 이미 많이 봤어. 난 뭐 그런 말은 없던 거야. 사심 채우기 금지. 딩고버거 먹고 싶어요? 딩고버거 먹고 싶어요. 저 치즈 버거 먹고 싶어요. 저 치즈 버거 먹고 싶어요. 치즈 버거 사주세요. 치즈 케이크 알려주지. 응, 치즈 케이크. 치즈 케이크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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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. 플래시 공격. 이것도 5초, 5초 안에. 아무것도 안 먹었어. notice. we are going to spend 800명 from YouTube Gorgueta Tenorch. 하지 마,shusub. GA3CING. 월 90's. 우리 스테이한테 한번 보여줘야겠다. 우리 스테이한테 그 사진 보여줘야 되나? 승희가 맨날 저한테 보여준 사진인데요 그 사진이 좀 귀엽더라고요 잠시만 어떻게 생겼는지 야 맨치 좀 같이 타자 야 이거 뭔가 여기만 같이 타가지고 이렇게 V LIVE 같아 아 V LIVE이란다 왜 이겼다고? 사슴벌레 저희가 지금 무슨 무대를 준비하고 있죠? 아 왔습니다 혼자 하세요 저희 지금 저희가 두바이 한국관에 홍보대사로 입력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로 저희가 바로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준비하고 뿌리키는 멋지게 무대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으로 저희가 오늘 할 거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런 스타일이 상당히 과감하시죠? 건강하시죠? 과감하시죠? 과감합니다 딱밤한 데만 들어가서 우리 한영의 작업하면 둘 다 해주세요 이야 상영이 자극하는 모습이요 소프트 아 형 어? 아 형 아직 안가고 아세요 아이고 나의 시선을 그리기 보셨나요? 이게 적중이야 아 형 좀 봐 따라 보시고 잘 모르겠어. 무슨 소리야. 몸이 갑자기 옹듯했어. 야 웃어봐. 웃겼다. 어디가 이뻐해? 왼쪽이 나이가. 왼쪽이었는지 오른쪽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. 오른쪽이었는지. 필름업. 너 웃는 거 좋다, 너 웃는 거 좋아. 안 할래. 아, 너 대척지 마. 귀엽다. 되게 좋아. 안 걸렸어. 아,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. 제가 한 번도 이기나 안 해 봐가지고 떨린다, 이거. 오케이, 오케이, 끝났어. 그리고 바로 승민이 형 찍고. 거기다 이따 넣었어. 야, 편 시작. 내 쪽으로. 힘들어. 아, 근데 나도 무려 중에 처음 써보는 거라 다 오토로 맡아져있긴 한데 와우, 깨질 것 같지만 찍힌 거야? 찍혔어? 와, 너무 많이 오는데? 야외였나? 어떻게 이러지, 진짜로? 싸우기 때도 그렇고 여기서도 이러니까 진짜 어디라도 이렇게 비가 오지? 아는데, 멤버들이. 팀에 용기 네 명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하늘의 전설 포켓몬이잖아요. 전설 동물이니까. 하늘의 전설 동물이니까 할 수 있겠어요. 취소 안 되겠지. 지금은 뭘 하고 있죠? 아니, 말해주세요. 창빈 씨, 지금은 뭘 하고 있죠? 지금은? 아니, 뭘 하고 있는지 말해주세요. 지금은 뭘 하고 있죠?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. 저희 공연까지 1시간 남았는데 떨리지 않나요? 떨려요. 근데 진짜 오랜만에 오프라인 공연이라서 팬들이 함성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떨리고 좋지 않아요? 너무 떨리고 좋지 않아, 토커?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시작됩니다. 얼굴이 잘 무거워. 괜찮은가요? 가요. 가! 일할게요. 새로운 제 반지입니다. 화이팅! 갑니다. 렛츠고! 오랜만에 관객분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게 솔직히 굉장히 설렙니다. 아까 리허설 때도 이제 관객석 밖에서 스테이가 많이 많이 응원을 해줘가지고 그때도 되게 힘이 났었는데 지금은 사실 무대 직종인데도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되거든요. 가고 싶어요. 많이 도와드립니다. 가고 싶어요. 렛츠고 한쪽을 돌리는 거예요. 엉덩이 좀 돌리고 반대쪽으로도 좀 돌려주고 잘 들려. 아 진짜 확실하니까 진짜 확실하니까 진짜 어머 확실하니까 손 먹고 다르게 한 번 찍어주세요. 이렇게 오케이 반대쪽으로 구독할게요. 안 보고 살펴요. 나 찍지 마요. 뚝살렛도. 봐봐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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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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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